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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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네들 이제 후배까지 끌어들였냐? 어? 아이고 너네들 또 정신 차려라 끌지마 끌지마 나 이것들봐라 정신 차리라고 아 이것들봐라 이거 진짜 아유 진짜 아 나 자존심 상해 아 나 뭐 누가 폭력 서클을 만들 야 다들 엎드려 야 야 야 이것들 봐라 안 엎드리네 어? 야 너네 엎드린 애들은 가 감사합니다 야 야 야 야 야 야 진짜 너 지금 우리 후배들 엎드렸다고 보낸 거야? 그래 그래서 보냈다 어쩔 건데 진작 얘기를 하지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드러워서 진짜 야 너 방금 뭐라 그랬어? 어? 아니 드럽잖아 땅이라서 아 진짜 너가 엎드려봐 이만 드러운데 아 이게 진짜 야 야 너네들 지금 몇 학년인데 이렇게 한심한 짓을 하고 다니냐 아유 진짜 2학년입니다 예? 2학년이요 야 2학년이면 나랑 동갑인데 왜 갑자기 존댓말이냐 어? 됐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봐 그쪽 2학년이에요? 그래 2학년이다 저 3학년입니다 저 3학년입니다 아이 형이면은 똑바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무슨 동생한테 존댓말이야 1권이랑 같은 마음입니다 아유 진짜 아 내가 왜 존댓말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3학년인데 야 너 죽었어 우리 선배님 나오면은 너 끝장났어 아니 나오라고 그래 나오라고 선배님! 선배님 너 오기만 해봐 너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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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아우 뭐야 2개인이다 아 나 참 아우 뭐야 외개인이야 뭐야 이거 원조 고교 천황 2개인다 셰 이거 뭐 학생이야 학봉형이야 이거 내 앞에 설정버리는 것들 내가 영영 다 쓸어버릴 거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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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아우 진짜 한심형 하시고 진짜 뭐하냐고 야 어? 우리 선배님한테는 무기가 있어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인마 누나 지금 그 부분이 아니잖아 인마 야 야 쟤씨 야 저 suspended 그게 뭐야 인혁자 뭐냐고 아무것도 아닌데 야 하하하 진짜 ㅎ 아우 insec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